사정은 알겠는데 미혼모가 되실 분을 채용하기는 힘들겠네요. 아가씨, 저 어디 아파요? 아,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. 저 카운터에 감기약이 있는데 내 좀 갖다 줘? 아, 아니요. 저 약 먹으면 안 돼서요. 감사합니다. 애가 좀 모양이네.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힘내요. 감사합니다. 하고 싶어. 엄마. 현대야, 어디서 뭐해? 현대야, 어디서 뭐해? 현대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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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